자 다면처에서 이렇게 각기둥 각불 각불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다면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온갖 종류의 얘기들이 다 한꺼번에 나와있는 OX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만요. 하나하나 그냥 다섯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단 하나의 보기라도 틀리지 않겠죠. 잠깐만 정리하면 각기둥 뭐였는지 기억나죠? 핵심은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옆면이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각불은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뿔인데요. 옆면의 모양이 모두 삼각형이고 밑면은 몇 개밖에 없어요. 딱 한 개 밑에 깔려있는 것밖에 없는 친구였어요. 각불대는요. 각불을 딱 평행하게 잘랐을 때 밑에 부분이었기 때문에 밑면에 평행, 양쪽이 이렇게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 옆면이 사다리꼴이에요. 그런데 옆면이 사다리꼴이라고만 하니까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직사각형도 사다리꼴이잖아요. 직사각형도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뜻은 그냥 한 쌍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거든요. 얘는 두 쌍이나 평행하니까 이미 한 쌍은 평행하니까 직사각형도 사실 사다리꼴이에요. 그런데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옆면이 직사각형이면 각불대가 안 되죠. 각불대는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에서 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직사각형은 아닌 사다리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교재의 오류까지 지적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꼼꼼해요. 좋은 수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이미지로 기억을 하되 딱 직사각형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각 기둥으로 가야 된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건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 너네 이거 공부했어? 그러면 OX 한번 풀어봐. 이런 거죠. 해결해봅시다.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X4개에 O 하나 나오겠네요. 1번. O각기둥은 칠면체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면, 면체라는 거는 면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면의 개수가 7개이다. 를 좀 줄여서 칠면체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O각기둥 생각해 볼게요. 기둥이에요. 위아래 2개 있어요. 그리고 O각형이니까 옆으로 5개 싸고 있겠죠. 그래서 7개. 맞죠? 칠면체 맞습니다. 칠각불의 꼭지점은 14개이다. 또 칠각불 생각해 보세요. 칠각불. 밑에 7개가 있어요. 꼭지점이 위에.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꼭지점은 8개여야 되는데요. 틀렸어요. 3번. 각불대의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각불대의 옆면은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 형태라고 했죠? 대놓고 틀렸네요. 각기둥의 두 밑면이 왜 평행하지 않아요? 기둥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밑면이 평행하다 였는데 안 됩니다. 사면체는 사각형인 면이 있다. 이거 갑자기 어렵죠? 왜 사면체가 뭐지? 여러분 사면체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면체는 면이 면이 4개인 입체죠. 6면체, 7면체, 8면체 이렇게 면이 늘어나면요. 꼭 기둥이 아니어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다양한 입체도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사면체, 면이 4개인 입체는 이 세상에 딱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거. 크기야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뭐예요? 삼각뿌리죠. 이거 외에는 면 4개만으로는 입체가 안 돼요. 면 4개를 자꾸 붙이려고 하면 어디 하나가 자꾸 뚫려요. 완벽하게 닫힌 입체를 만드는 경우는 딱 삼각형 4개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으로는요. 면 4개 가지고 입체도형 만들 수가 없어요. 알아두면 편하겠죠? 그래서 사각형인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었던 1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기를. 여러분이 만든다고 해도 100가지는 나올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개념. 탄탄히 하는 것을 수학의 답으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